2021년 최신판 국제결혼 후 가장 많이 이혼하는 국가 남녀 탑세븐 이 나라 사람과 결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하고 국제결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사기결혼, 불륜, 가출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국제결혼인데요. 또 심각한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인끼리 결혼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은 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사랑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국제결혼 이혼율에 대해서 국가별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한국남자대 외국여자 이혼고수 전체 4315건 다음은 국가별 이혼율 랭킹입니다. 1위 중국 1584명 36.7% 2위 베트남 1349명 31.3% 3위 태국 276명 6.4% 4위 필리핀 216명 5% 5위 일본 143명 3.3% 6위 미국 129명 3% 7위 캄보디아 119명 2.8% 8위 기타국가 499명 11.6% 국제커플 한국여자대 외국남자 전체 이혼건수 1858건 다음은 국가별 이혼율 랭킹입니다. 여자와 마찬가지로 중국 남자와의 이혼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1위 중국 758명 40.8% 2위 일본 남자 304명 16.4% 3위 미국 253명 13.6% 4위 베트남 146명 7.9% 5위 캐나다 52명 2.8% 6위 이슬람국가 파키스탄 남자 32명 1.7% 7위 기타국가 313명 16.8%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 카리스마 코리아